운동 뭐라고? 아우님은 주변에 부자들이 많은 쌍이야 봐봐 나 봐봐 내 주변에 부자들이 많다고 했잖아 아우님이 모아서 아껴갖고 모아서 부자되는 사람이 있고 투자해서 부자되는 사람이 있잖아 아우님은 전자에요? 후자에요? 투자해서 돈 버는 거에요? 아니면 모아서 돈 버는 거에요? 둘 다요 알았어 아우 아우 500m 앞 3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 우다야 맹심없어 호설시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아 예 예 아 예 예 아 그렇구나 그 채널이 어떤 채널이에요? 저도 궁금하네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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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그게 주로 어디 있어요? 고깃집이 주로 어느 지역이 있어요? 서울, 경기도? 국내산을 쓰는 건가요? 제주대지? 아 그렇구나 제주도 해봐야 150개 밖에 안되니까 단가나 이런거 때문에 그런거에요? 아니면은 좀 뭔가 음 어 어 아 아 그렇구나 저희 뭐 다 제주분들이니까 우리 아시죠 저희 마블링 가공장 그 저기 30km 단속하는 디오다 네 제주도 해봐야 150개 밖에 안되니까 네 그거 다 해봐야 얼마 안되잖아요 잠시 후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직접 저렇게 맡아서 하시니까 본점에서 직접 프랜차이즈를 하시는거에요? 아니면 그냥 관리를 좀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구나 유미카치나 유미당도 잘 아시겠네요 돈가스 채널 유미카치나 예 이쪽은 잘 모르겠죠 우측 첫번째 차로로 주행하세요 아 그냥 오견목살 위주로만 하시나봐요 잠시후 사고다발지역입니다 아 아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잘 못들었었거든요 그 여덟개 체인점이 뭐라고 하셨죠 제가 이름이 그 저기 식당 이름이 이름 아 아까 점포가 이름이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아 아 뭐지 아 아 인스타에서 많이 봤어요 아 맞어 아 그렇구나 아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기존에 쓰는 데가 뭐 가격이 조금 많이 들쭉날쭉해요 아니면 쓰..쓰려 많이 올라가지 어 잠시후 무회전입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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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네 아이씨